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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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밟고 있어야 됐네. 돌릴 수 있는 게? 아 이렇게 하면? 오케이. 안 되겠는데? 음... 음... 아 맞다 맞다. 여기 올라가자. 됐다. 됐다. 이 버튼 나중에 누르는 건가? 됐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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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갑니다. 몇 층으로 가실까요? 2층이요. 쩐다. 여기서는 아 돌리면 안되네. 아 제대로 돌려봐. 이게 뭐지? 밑에 저거. 이거 어떻게 봐야되지? 이거 건너면 안된단 말이지. 건너면은 닥쳐버려. 토텔은 니가 좀 뭘 해봐. 쓰러져 니가. 니가 쓰러지란 말이 뭐. 니가 쓰러져 요 요 요 요 요. 아 알겠다. 내가 저쪽을 건너야되는데 못 건너잖아. 여기를. 친구를 밑으로 쭉 내려서 올라타라고? 그게 안되는데. 왼쪽 밑으로 옮기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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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. 아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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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대박. 와 진짜 이 게임은 너무 날 놀라게 해. 와. 그렇네 생각해보니. 그렇게 가면 되는 거를. 와. 타려야. fatigue. 와. 그렇지 그렇지. 이걸 타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지만. 아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거든. 여기 타서 이렇게 가야된단 말이지? 근데 내가 타면 여기 안 돼? 내가 여기 타서 이렇게 가야된단 말이지? 타야돼 내가 저기를? 그러니까 얘 토템 위에 내가 타야된단 말이야? 근데? 토템을 타려면 일단은 쟤를 옮겨와야 일단 얘를 옮겨와야 옮겨서 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럼 내가 타야된단 말이지? 이 거지같은 이 거지같은 토템 이 거지같은 토템 이 거지같은 토템 진짜 내 공간감 저기 그걸 다 생각해라구 손해가 넌 알 수 있어 미리 올라타고 옮기는게 안되지않나? 아 아 토템을 도는거 가운데 넣어봐라구? 그런가? 잠깐만 넌 가만히 있어 토템이 어디냐구 아 아 아 너무 재밌어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이게 너무 재밌어 그렇구나 약간 머리가 나빠서 잘생각을 못하지만 너무 재밌는거 아니야 어? 여기서도 돌릴 수 아 이걸 돌릴 수 있네 오 오 성공 오 성공이다 오 오 오 오 오오 어떻게 어떻게 가라앉는다 배여? 배였네 오 탈출인가? 어 안되네 친구 친구야 너도 빨리와 토템아 너도와 토템아 토템아 널 버리지 않을게 토템아 안 돼 토템아 토템아 야 토템이 토템아 내 친구 토템